롱롱 롱롱 내가 그때 와본게 명동이 아니었나? 그러지 마세요 아저씨 휴 무작정 한번 해봤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동에 와봤습니다 오늘은 영동에 와봤습니다 오늘은 영동에 와봤습니다 오늘은 영동에 와봤습니다 우리는 영동에 와봤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길이 한국에서 와봤습니다 아, 우리 맷? 네, 이렇게 산에 너무 많은데 소년나 자 가봤습니다 근데 내가 말을 하나 안하나 안보여 지금 나 집에 마늘을 껴가지고 여기로 찾은 어딨어? 같은 음식들과 약한 음식들과 약한 음식들로 집계된 편의점을 workers히 들어주신다. 한국인의 단순한 디자인 카페는 대처를 먹어야 하지. 만고, 스트로베리, 아름다움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먹고, 먹는 거지. 오랜만에 먹으니까 설레네. 이것도 전통적인 느낌. 단무지. 정말 맛있다. 이iat에 너무 좋아요. 연 rij고,, 투데이 And the milk ? That's really sweet 오 이쁘다 핫이야 라바 My friends said like, I look like this 소고기 빨리 가자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이제 황강을 가고 싶어요 여러분이 황강을 가고 싶어요 황강을 가고 싶어요 이게 아마도 만나러 가고 싶어요 지금 만나러 가고 싶어요 이 곳은 보통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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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코로나19 여기 여기가 아주 popular 여기가 많아요 여기가 모든 것 같아요 레스토랑,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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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여기 와봤다 나 저기 소고기 먹었어 어디? 이거 라인 찍자 라인 찍기 해보자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참 힘들어 가방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어 뭔가 맛있다 잘 먹으면 될지 알지 잘 먹으면 될지 알지 알지 먹으면 안나가 안나가니까 빨리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더 맛있을때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을때 네이버가 더 맛있게 먹었어 여기서부터 한국에 참고로 오는 곳에 왔어요 일상에서 편집을 마셨어요 공연에서도 오늘 일상에서 더 좋은 곳이 있어요 기대도 오는 곳에 왔어요 여기가 한국에 왔어요 여기가 노덕 Island에 왔어요 사실 제가 이곳은 없어서 그리고 전혀 모르겠는데 바보 보이자 와! 그 선이 너무 놀랄 것 같아요 여기가 너무 놀랄 것 같아요 여기 앉을때 있어요 저기를 지나가야해 여기 앉고싶어 이런 시원한 느낌은 앉고싶겠네 우리가 찾고있는거죠 그 arch four 여기는 아니 우리 그거 아니었어 근데 거기보다 여기가 나네요 뭐야? 이런네 이곳은 창문이네요 그래서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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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한 해산대가... 한 해산대가... 근데... 한 해산대가... 왜 이렇게 보지 마! 거의 감절 신어! 굉장히 바다 갑시다! 수영을 할 줄 모르니까 수영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럽더라구요